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록 임시정부가 위치는 국내에 있을 수가 없죠. 일제에 직접 지배를 받으니까 상하이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교통국과 연통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국내하고 연계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내가 일본의 식민통치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임시정부가 국내에도 조직을 만들어서 국내 관할을 하겠다. 이게 임시정부가 했던 교통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국을 통해서 군자금도 받아들이고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선전물도 그것을 통해서 국내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이 사진이 그런 역할을 했던 중국의 기관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임시정부가 주력했던 것은 외교활동입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해있었던 그런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데 특히 이때 이승만이 주력을 했던 게 미국이죠. 미국에게 호소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고 한편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파리강화회의와 같이 파리가 국제적인 도시였으니까 파리위원부를 설치를 해서 파리 그리고 미국 이런 외교활동을 전개를 해나가게 됩니다. 또 중요했던 대상이 중국과 소련이었죠. 중국은 우리 임시정부가 위치에 있었던 곳이 중국이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나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나라가 승인해 주지 않는데 독립운동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그 나라가 승인해 주지 않는데 군대 조직을 가질 수 있겠으며 무기를 들고 훈련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붙어 있었던 그 소련도 소련의 우리 한인사회가 크게 형성돼 있었기도 하지만 그 소련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돈도 받고 그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군사를 처음서부터 임시정부는 군대를 조직하자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그것을 허용받을 수 있는 외교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부되기 때문에 남의 나라 땅에서 정식으로 군대를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임시정부가 취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이미 만주에 결성되어 있었던 수많은 독립군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 있던 독립군의 한 부대를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로 이렇게 지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군사활동 계획을 추진을 해나갑니다. 1919년 말 상해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 공군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노뱅린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비행사 양성학교를 두어서 이제 장차는 공군력도 필요하니 전투조정사를 양성하자 하는 그러한 군대의 양성, 고급 다변화된 전투력의 양성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게 임시정부 국무총장이었던 노뱅린이 설립받던 항공학교 비행대원들입니다. 조금 지금 보면 이 모습이 다소 저 요즘 파일럿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촌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 이분들이 굉장히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저국 독립을 위해서 항공사로서 그런 훈련들을 준비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주의할 그러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분이 노뱅린 장군입니다. 주역이었던. 이 노뱅린 장군의 아들이 노태돈이라는 분으로서 같이 부자 간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기도 하죠. 저것이 만주하고의 국경지대에서 독립군으로 존재했던 서로군정서라든가 대한독립군이나 북로군정서 여기에서도 보시듯이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그렇게 되어 있죠.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것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우리가 서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부대 이상용이나 김동삼이나 이청천 장군 같은 분들이 주역이 됐던 서로군정서 부대가 있고 백두산을 기준해서 이쪽 북쪽을 북로군정서 또 북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북로군정서는 김좌진이나 이범석처럼 여러분들의 귀에도 익은 그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대한독립군부대는 홍범도나 아마 여러분들 홍범도 다 잘 아시겠죠. 또 안무나 최진동 같은 이러한 독립군부대들이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